결국 아름다움을 할 장면을 들어줍니다. 내가 그만 할거야. 아니야. 그거 폭력이 뿐이야. 나 그러면 아니야. 왜 저렇게 못해. 왜? 등심. 야 김놈. 넌 날 영혼 이기지 못해. 아이고 아이고. 여자친구 지킬 능력도 없는 놈이. 나약한 겁쟁이보다 터프한 진우기가 백번 나. 알겠어? 바보야. 겁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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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오직 감자만 약을 인정할 수 있어. 힘이 바로 정이야. 옛날에 비부란 기문은 이제 죽었어. 내가 승연을 지킬 거야. 야, 공통 줘봐. 이게 뭐야? 잠깐만, 잠깐만. 어? 잠깐만, 잠깐만. 야, 이거 뭐야? 야, 둘러줘. 뭐야? 아, 저리 좀 가봐. 둘러, 둘러, 둘러. 야, 오늘 가방 끝까지. 이리 줘, 이리 줘, 이리 줘. 야, 내가 먼저 찜했다. 찜하면 다녀? 내가 먼저 잡았잖아. 우와, 야, 박재수. 너 아침부터 재수께 굴래? 뭐? 채경호, 너 경호 없이 이럴래? 어? 키도 쬐끄만게. 뭐? 키는 뭘 때가 치고, 이게 죽을라고. 야, 등신들아. 꼴값 좀 그만 떨어라, 제발. 어? 뭐? 뭐? 그게 진짜야? 그렇다니까. 진욱이가 은우한테 한 방도 못 날리고 못 벗었대. 야,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중학생도 벌벌 떠는 암산초등하고 캡짱이? 얘들 가방이나 들어주던 가방맨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울트라맨이 되느냐? 다른 애도 아니고 진욱이. 야, 야,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나중에 두고 오면 될 거 아냐. 내 말이 맞는지. 야, 은우 온다. 은우야. 가방, 가방. 가방, 가방. 가방, 가방. 가방, 가방. 가방, 가방. 가방, 가방. 뭐 해봐. 이제 학교 끝나면 내가 다시 갖다 줄게. 됐어. 내가 두꺼야. 됐어. 아, 그래? 뭐 하는 거야? 네 자리 다시 찾아주는 거야. 일어나. 좀 비켜줄래? 여기 앉아. 너 그게 사실이야? 어제 진욱이랑 싸웠다는 거. 그리고 믿기진 않지만 네가 이겼다는 거. 두고보면 알게 될 거야. 진욱이다. 진욱이다. 조용히 하자. 조용히 하자. 좋다고 하면. 조용히 하자. 터뜨린. 조용히 하자. 정용히 하자. 정용히 하자. 흥분하자. 항복되는 건가요? 아저씨들아 니들이 나도 배신을 때려 어? 그럼 어떡하냐 은호한테 박살 같은데 야 우리가 오늘 얼마나 괴롭혔냐 걔가 복수라도 해봐 우린 끝이야 아저씨들아 니들이 나도 이러시어 어? 어? 야 황준호 정신 차려 널 살려준마 우리라고 뭐? 야 너 은호랑 싸웠을 때 우리가 말리지 않았으면은 넌 지금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넌 은호한테 팁도 안돼 옛날에 은호가 아니라고 너도 우리도 개성지 안 건드리고 가만히 엎어지는게 좋아 알아? 두고 봐 나 황준호 그렇게 시키 쓰러지잖아 저녁 책가방이랑 책상 속 물건 다 꺼져놨지? 예 하라도 남겸 씨 몽딱 꺼내 김태봉 잃어버린 돈이 얼마라고? 10만원이오 10만원이오